아 오늘 그래도 제가 왔네요. 그래서 오늘 용빈이 형은 언제 오죠? 안 되겠네 이 사람. 어 형 어디야? 어. 어디야? 오늘 왜 값 밀었어? 드디어 윤용빈 씨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늦어가지고. 그니까요. 약간 일 못 한다고 약간 소문라인인데. 소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한다고. 이제는 좀 이 풍경이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1일 업무. 글로벌 타겟 대상 브랜드 채널의 최초의 웹드라마 현장 방문하기. 혹시 오늘 출연진이 누군지. 제가 은근히 마당빨이에요. 인싸 웹드라마. 들어가도 될까요? 요즘은 또 QR코드 체크하고 들어가요. 촬영 스태프들과 출연 배우들을 위한 응원 조공 세트를 준비해달래요. 아 이것도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은 제 업무를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저희가 오늘 광고주 역할이잖아요. 모든 촬영 현장의 갑 중의 갑이죠. 사실은 1화 때는 좀 그랬는데. 갈수록 는다고. 이게 시즌4 때 일을 못 하면은 5 때 퇴사 오빠로 이렇게. 시험시스. 한국 때 남학생들의 떠들썩한 쉐어하우스. 온앤오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주인공 알렉스. 22살 황보. 황보른별 씨. 아니면 황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친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황보를 가장 많이 불리실 거예요. 엄청 유명했죠. 샤크라 아시죠? 제각기 이기였기 때문이기 사랑이기 때문이기 하루지. 윤태준 22살 이선. 호스트 백호의 엄친딸. 저희 건물주 딸이네요. 엄친딸.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호스트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남주인공. 아 남주인공. 윤태준 22살. 감옥한 스타의 원리 원칙. 이 형이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장부한테는 캐릭터로 연기하네요. 침대래? 침대래? 완전히 연기자예요 이거는. 혹시 우리가 캐스팅은 못 바꾸나요? 역할. 아 이상해. 이상하시긴 해요 이분이. 굉장히 좀 재밌는 형이고. TMI 스타일. 아 TMI 스타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옆집 남자 지후. 춤 잘 추는. 다섯 살 때부터 췄다고 들었어요. 탯줄 이어질 때부터 췄다고. 조공 세트 준비해야죠. 스태프분들 되게 많겠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봅니다. 본인분들 돈으로 좀. 친구니까. 친한 부류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거기 또 음료수 많잖아요.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폐에 들어가야. 스티커 만들어. 이제 또 말이 없어지네.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되니까. 왜 집중하면 항상 말이 없어지네. 노래만 부르면 노래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춤추면 사면 힘들잖아. 엄청 힘들잖아. 밥 먹으실 때 밥 숟가락 보면서. 젓갈지 안 이렇게 가능하시잖아요. 네. 아 절대 그렇게 되려요? 스태커 원주민 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지금 과자도 사러 가야 되고. 아 과자를 사러 가야 돼요? 그러면 두 분 거 다 가능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네. 퀸쉴레를 봉할 뻔했는데. 여기 먼저 가세요. 편의점 말고. 여기 지마켓 복지. 스타러가 다 턴 다음에. 네.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제가 초코맛을 좋아해서 초코맛을 더 많이 쌀게요. 촬영장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좀 단가가 비싸가지고. 이거 나누면 두 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볼게요. 용빈이 형도 지금 배고플 텐데. 한 번만 눈 좀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아침도 못 먹은 상태고. 근데 제 눈앞에 지금 저게 뭐가 보이는데. 인싸오빠 코너 속의 코너. 맞따라 길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빈이 형한테 좀 미안하긴 하니까. 포장 한번 해가죠. 그래도 약간 먼저 먹은 거잖아요. 모른 척 할게요. 사 왔어요. 오! 타임 쪽으로 오셨군요. 그쵸. 그쵸. 타임. 이게 다예요? 어... 저희 예상이 얼마였죠? 24,000원이에요. 네. 두 개가 하나예요. 간을 쪼개면? 둘이서 먹을 수... 아... 많이 먹고 왔나고 봐. 난 지금 혼자 먹어서 미안했는데 다 먹었네. 어떻게든 맛은 보셨지. 너들은 할 일 끝나고 먹은 거지? 아 그치 그치. 그림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글자네요. 안 되면 안 돼요. 미니멀리즘. 팬분들 입장에서 한 거예요. 스텝 여러분들. Can I step in? 아 그렇네요. 저 윤형빈이잖아. 어? 이거 까졌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들어가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가위랑 콜로 잘라서. 함께해요. 이마트 행. 아! 이게 진짜 그런 뜻하고 있나요? 저건부터 수작업이야. 1학 때부터 있나요? 이거 온앤오프 건가? 딱 감독님 거. 감독님 거. 우리 광고주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준비했는지는 아실까? 그분들이? 아이 야. 아 우리 광고주지? 본분을 잊지 마. 갑질. 왓! 춤이 안 서져. 이런 코를 놔두고 왜 이런 걸 흘리. 근데 우리가 광고주잖아. 이거 빼.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자. 그치 그치. 제작진에서 이걸 준비했는데. 우리가 못 믿어서 공장 가서 이거 뽑아왔다. 그치. 여기 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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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통. 소한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즌4 인사업 봐야죠? 다음 시즌5 인사업 봐야죠. 다음 시즌5 인사업 봐야죠? 다음 시즌5 인사업 봐야죠? 커피는 뭐 어떻게 주문이 돼 있는 건가요? 하셔야 안 줘. 안 하셔야 안 줘. 안 하셔야 안 줘. 안 하셔야 안 줘. 안 하셔야 안 줘. 이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스톱줄라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일단 저희가 또 이제 판교로 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판교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판교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되게 아끼던 장식장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되게 막 비싼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판교? 그쵸. 커피 이제 술 시켜야 되지 않아요? 네. 이디아 기준으로 계산 한 번 때려볼게요. 빼때방 쪽으로 가자. 더 싸게. 네. 저도 저기 일본 쪽에 다나카쌍이라고 커피 잘 하시는 친구 있거든요. 하이 다나카쌍. 아 고니치와. 커피 이빠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뭐 가면서 뭐. 뭐 하면 될까요? 저번에 보니까 별로 나가지도 않던데. 제 생각에 한 30초 나갈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30초라면은. 이미 다 치는 거 아니야? 네. 이벤트 가자. 이벤트 가자. 이벤트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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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주예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다시 했냐에. 형 살 빠졌네. 이게 자꾸 사적인 말이라고 하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광고주인데. 아 이게 직접 해왔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쓰레기고요. 포장하다가 이게 떨어졌어요. 사진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작비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에너지 충전을 하는 의미로. 근데 촬영장 아닌가요? 그런지 안 그런지. 아 저 뭔 짓 하는 거죠? 우리 일단. 일단 챙기시고. 이게 누구신가. 대구지과 시장인가. 아니 광고주. 아 광고주. 뭐야. 어 그래. 뭐야. 광고주님. 아 광고주님이죠. 어디 공사. 어디야. 인사 오빠다. 저는 광고주로 왔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이 굉장히. 큰 남기시네요. 저희가 지마켓. 큰 남이니까. 일은 더럽게 못하는데. 아 엠킹 찍을 거야. 뭐야 이게.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뜯다 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 작품인데. 아니. 아니. 이런 게 꽤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제 일부를 안 뜯은 거예요. 일정으로. 인사 오빠. 그게 나. 드라마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로벌을 타겟으로 한 웹트라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 맞아. 제목은 알고 계시죠. 들어가셔도 될까. 네. 역시 인사네. 인하이 스테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사적인 감정 빼고. 좋습니다. 근데 광고주도 짤리나요? 사실은 광고주가 아니라. 고주망태? 이런 방송이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인사 오빠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저희가 응원하면서 이렇게. 사랑해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와 좋았어.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며칭이 촬영하고. 아 그 노래 정말 좋아요. 맞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으실까요? 네. 광고주분들은 오셨는데. 혹시 조금 더 챙겨주셨는데. 이제 이거 먹고. 마무리까지 잘 촬영을 해서. 네.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요. 많이 해주세요. 원수. 인사 오빠. 구독과. 좋아요. 자 이제 1, 2분 뒤에 촬영 시작입니다. 배원들.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서. 포장 가주세요. 다 맛스러운 커피가 도착을 했는데. 이거를 또 포장을 일일이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좀 노동이 많아요. 힘드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좋은데. 저도요. 근데 오류가 하나 있어요. 커피가 너무 큽니다. 근데 뭐 먹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정도니까. 저 아래 것까지 하면은. 너무 신나요. 파이팅 파이팅. 지금 연기 지접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꼴값 더는 거 같아가지고. 많이 추우시죠? 제가 공교롭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해가지고. 벌 주가지고 요즘 대세. 정말 잘 하시네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아. 근데 어려워야 돼요. 와 역시 인싸 오빠. 네 저는 지마켓에서 나온. 신입사원 윤용빈이라고 하고요. 뭐야 신입사원 어디였어? 황구름금별 씨를 위해서. 네네네. 여기 스텝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제가 쓴 거거든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이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고주로 오늘 나오게 됐고요. 네. 스텝 여러분들. 캔아이스테빈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출. 잘 봐. 국내 최초로. 해외를 사게팅한. 웹드라마. 촬영 준비됐습니다. 네 촬영 이제 준비됐고요. 저희 배우분들 저희는 오늘 퇴근시간이 돼가지고. 아 네. 적게 이라고 많이 보시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을 해만. 인싸 오빠의 이런 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고. 사실은 부족한 모습을 원하세요. 연기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들어가도 될까요 팀. 저희도 그럼 이만 들어가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좀 열심히 하긴 했어요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저는 오늘 기억에 가장 남는 게. 맛 따라 길 따라 떡볶이. 그 맛있는 걸 혼자. 저희는 오늘 광고주 역할로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웹드라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도 많은 기대 부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보고. 일단 저희 오늘 맞 따라 길 따라. 들어가도 될까요 시놉시스 숙지 잘 해가지고. 조공 준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께 이제. 사싸바싸바. 원만한 소통. 원만한 소통.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하나 해낸 게 있네요. 감독님의 원활한 인효작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